안녕하세요. 자, 어디가? 너도 같이 가야지. 오늘 내가 너한테 음식을 사주려고 제 영광입니다. 여기 동남아 식품. 여기 놀러 왔어요. 아시는 분이 베트남 식자재를 유통하고 계신데 구경차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아, 그래요? 그냥 보통 저희 베트남 유통하시는 분들 이런 사이즈입니다. 아, 진짜요? 아, 대박이다. 저는 그냥 조그맣게 소규모인 줄 알았는데 오, 음식 되게 많이 있나봐요. 종류별로. 300까지 좀 넘을 거예요. 300까지요? 네, 여기는 냉장, 냉동 포함하면 300까지. 아, 그럼 거의 전국으로 매출이 나가는 거예요? 네, 전국으로 택배가 하루에 날 이만 될 수 있을 거예요. 야, 너 이런 거 알았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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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오늘 여기서, 한국에 있는 동안 라면 여기서 다 사가도 돼. 하하하하 사장님이 주실 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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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번 더 둘러봐야 돼요? 네, 네. 네 와, 생각보다 되게 많네. 뭐, 소스, 맥주인가, 저거? 아, 음료수요. 아, 음료수예요? 아, 음료수도 팔아요? 네, 음료수 있죠. 아, 이거는 나도 베트남에서 많이 먹었는데. 네, 포함된. 아, 이거 베트남 식당에 다 납품하는 거예요? 네, 식당도 납품하고, 베트남,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도 다 보내고, 저희가 아시아마트 이런 곳도 다 하고. 아, 마트, 아, 거의 도매네요? 네, 저희가 도매죠. 스윕하고 도매 다 하죠. 음 오! 비폰 야 너 이거 한 박스 달라고 해 네, 그냥 넣어드릴게요 한 박스 신감은 해야지 신감은 아 여기 위에는 또 사무실 있나보네요? 네, 위에는 사무실이에요 오, 대박이다 이거는 베트남의 소울푸드인 룡맘 아니야? 네, 맞아요 룡맘? 응 내가 이거 하나 가져갈래? 아 근데 냄새 나서 기숙사에서 못 쓰지 않나? 그러니까요 오 아 여기 이제 제품들 파시는 거 종류별로 이렇게 넣은 거예요? 네 와 그럼 식당 되게 많이 들어가요? 저, 저희가 뭐 많이 들어가는 데는 뭐 1주일 한 번씩 0달러도 들어가고요 아 진짜요? 네 음 너 여기서 필요한 거 여기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하하하하 어? 나 좀 친해 어? 저희 그... 저랑 가까운 한배 가정이라서 그래서 좀... 아는 사람 방문차? 놀러 왔어요 저희 안에도 베트남 음식도 좀 가져가 있긴 해서 오늘 저는 쌀국수만 좀 몇 개 챙겨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다낭에 갔다 와서 하하하하 이것저것 좀 많이 챙겨가가지고 음... 네 이거 자생쿵도 음... 저 티는 나도 저 베트남에서 많이 먹었어 네 이거 내일모레 또 컨테이너로 들어가요 아 진짜요? 한 2천 몇백백백에 너도 음료수 필요하면 얘기해 이거 제로를 찾는 게 되게 쉬울 것 같은데요 이거 베트남 음식이 있구나 이거 자생쿵도라고 많이 드시더라고요 베트남 분들 이거는 많이 먹어요 많이 많이 먹어요 아... 이 제로가 그 제로는 아닌가 보네 네 이름이 0도더라고요 0도래 그럼 사장님 여기 하나만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저희 창고가 지금 여기 하나 있고 요 근처에 서브창고 하나 더 있고 그 쪽에 이제 물류창고 또 하나 있어요 아 거기는 이제 수입에서 들어올 때 바로 거기서 네 수입에서 그쪽으로 바로 넣고 서브창고 쪽으로 아 난 진짜 그 간단하게 음식을 사러 왔는데 생각보다 커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네요 아 전까지는 약간 좀 같은 한배 가정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장님 포스가 나서 하하하하하하 아니에요 저도 조그맣게 처음에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아시아마트 하다가 이제 계속 이제 늘려나간 거죠 사업을 아 어우 저희 깜짝 놀랐어요 여기 사장님이 음식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갈때 쌀국수랑 몇 개 챙겨서 가겠습니다 여기 한번 찍어보고 싶었는데 한번 양해를 구해서 찍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너 빨리 음식 챙겨 가자 우리 집으로 하하하하하하 야 빨리 여기서 가져와서 자 오 이건 뭐야 아 뽀뽀 이거 소스야? 소스인거 네 쌀국수로 막 떼는 스톡 목이버섯 어? 감사합니다 반쎄요 제가 한번 다시 또 아내하게 노력해서 만들어볼게요 어린이 오 오 우리는 이제 다시 또 망고 데리도록 합니다 예 이 친구 전에 영상에도 몇 번 나왔었는데 그 다낭외국어대학교 뭐 이제 교수도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교수되면은 이제 또 다시 또 영상 촬영할게 해줘 그쵸 나 선생님 학생들도 만나서 좀 얘기도 좀 하게 해줘 자원 자랑 응 자원 자랑 아무튼 이따 빨리 가봅시다 안녕 안녕 누구일까요 망고 삼촌 만났어? 응 망고 집에 갈거야? 응 안갈 건데 안녕 빠이빠이 빠이빠이 사발 망고 안 무서워? 아빠 어디있지롱 응 응 아빠 어디있지롱 응 응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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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뽀이야 망고 응 오늘 아빠랑 뽀뽀였어 안했어 안했어 안했다 자 이쪽도 음 야 이거 왜닦아 오늘 뭐 했어 어린이집에서 아빠 생애축하 생애축하 망고 생일 축하할거야 응 노래 불러봐 나는 둘까? 엄마가 나는 둘까? 엄마가 나는 삼촌에 삼촌? 응 나는 둘까? 합니다 음 잘하네 어디가? 아빠 갈게 빠이빠이 안녕 아빠 응 왜? 이거 살 거 안 살 거야? 살 거예요 이거 들어 이거 안 놔도 돼요 삼촌한테 안 와서 여기 앉아달라고 그래 어떤 컴퓨터 살래? 내려와봐 아빠 이거 이거 어떤 거 사고 싶어? 이거 그건 컴퓨터 아니잖아 자동차잖아 컴퓨터 컴퓨터 아빠 이거 사고 싶어요 그거 사고 싶어? 응 그럼 이거는? 둘 중에 하나만 다 이거 그거 살 거야? 응 그럼 이거 갖다 놓자 아빠가 갖다 놔 어디 아빠 갖다 놔? 망고가 갖다 놔야지 아빠 갖다 놔야지 응 앉아 앉아 똑바로 다리 놓고 망고 타요 살 거야? 응 그럼 이거는 안 살 거야? 택 휑 휑 날아가는 건 안 사? 응 이거 싫어 이거 싫어? 응 그럼 타요 살 거야? 응 망고 택시는 안 사? 응 그럼 택시랑 버스 둘 중에 하나만 사야 돼 이거 경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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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거야? 버스 살 거야? 버스 살 거야? 버스 살 거야 버스 우리 집에 버스 두 개 있는데 알았어 가자 폴리트 뭐 어떤 거? 폴리트 어떤 거? 융융가만 아 폴리? 네 그럼 폴리 살까? 아니 집에 타요 똑같은 거 하나씩 더 있잖아 망고야 타요 살 거야 소방차 로봇 살 거야 선택해 로봇 살 거야 그럼 소방차 로봇 집어 그럼 타요 균아? 응 알았어 그럼 오늘 소방차 로봇 살 거예요 응 다음에 다른 변신 로봇 사자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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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트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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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토이 트위스 응 좋아? 브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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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좋은 생각이야 브레이트 아빠 응 내가 응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응 엄마 닮았어 아빠 닮았어 아빠 닮았어 엄마 최고 아빠 최고 아빠 최고 응 아빠 여기 물건 놀게 아빠 여기 물건 놀게 응 아빠 여기 물건 놀게 응 항상 얼굴 왜 그만 가요 삼촌 힘들어 망고야 엘리프터 엘리프터 커져서 걸어서 올라가고 있어요 힘들다 그래도 오늘은 아 평생 망고를 들고 올라가주니 힘이 반절로 드네요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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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알았어 istle 아äs아 이자 누구 살았어 아빠 아빠 샀어 아빠 이제 좋아해 응 아빠 놀려고 해 알았어 ponytail 열어 달라고 응 열 망고! 망고 좋아? 밥도 먹어야지 너도 밥먹어 잘 만졌지? 된장찌개 불고기 형이 요리 솜씨가 어때? 형이 만든 불고기가 맛있다고요 맛있어? 맛있게 먹어 우유 우유도 먹고 싶어? 우유도 먹고 밥도 먹어? 구기 구기도 먹어? 응 잘 먹네 한미나 근데 왼손으로 먹어? 오른손으로 먹어? 아빠 왼손으로 먹어 알았어 망고 뭐해? 물찰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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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해줄게 삼촌이 잘생겼어? 못생겼어? 못생겼어 한민아 아빠는? 잘생겼어? 못생겼어? 생겼어? 삼촌은? 하지만 삼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물찰끼야? 물찰끼야? 삼촌 잘생겼어? 물찰끼야? 물찰끼야? 망고 이거 먹어봐 야이 다 먹었는데 다 먹어? 없다 없어? 응 맛있어? 잘 먹네 맛있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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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